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로다크리스입니다. 제가 이벤트 같은 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동안 할 수도 없었고 여건이 안 돼서 근데 이제 해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까지 할 건 아니긴 한데 지금 타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재밌는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요. 제가 무료 워크샵, 무료 수업을 지금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날짜는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다음 주 토요일인데 8월 3일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수업 내용은 좀 쉬운 거 여러분들이 바로 바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도 우리가 바로 이걸 적용을 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안무 같은 건 딱히 안 나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해봐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일단 그럴 생각이고요. 장소는 부천입니다. 부천역 근처 세븐스 크리미널 스튜디오인데 주소는 제가 밑에서 달아놓을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문의는 제가 또 번호를 남겨놓을게요.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볍게 뒤풀이를 할까 생각 중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뒤풀이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2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좀 덜 될 수도 있고 2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2만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일단은 오시면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안 하셔도 돼요. 바쁘시면 그냥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뒤풀이를 하고 저랑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뭐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 좀 즐거운 소식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쉬운 거 위주로 재미있는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앞전에 워크숍 했을 때는 제가 좀 세게 했어요. 세게 나갔죠. 조금은.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좀 약간 좀 쉽고 편하게 우리가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수업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8월 3일 세븐스크리밀 스튜디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가량 끝나고 뒤풀이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로다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